둘 셋 넷 세 개! 아 다 왔다! 자 두 개!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랑이 골로 들어왔어요 지난 만우절날 우리 까로를 커피 마시자고 불러서 스커트 천 개를 시켰는데 제일이 만우절리더라고 다리가 없는 것 같아요? 긍정신 밖에 없는 것 같아 왜 이래? 긍정해 그래서 지금 약간 심기 불편해요 제가 당할 것만 같아서 왜? 근데 크로스피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 반응이 엄청 좋았어 그래서 그만큼만 하면 돼 그거보다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아니 근데 원래 사람들은 금방 적응을 해 아니야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크로스피에서 적응이 안 돼 저거보다 살짝 더 매운 맛으로 가줘야지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10분 안에 끝나는 거지? 아 당연하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짧고 그렇게 빡 끝 아 크로스피에 좋은 건 딱 하나 있어요 10분 안에 끝나는 거 어 그치 오 탈이 좀 해 네? 탈이 좀 해 아니 뭐 가르치는 데 벌써 딱이에요 어 당연하지 저번에 뭐야 그 이형택 선수님 거기 댓글에도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왜 이렇게 벗느냐고 그쵸 저 새끼 뭐야 아니 장소와 떼를 가려서 쳐 벗어라 뭐 이런 댓글 엄청 많아 여기는 떼와 장소를 가려서 벗을 수 있는 곳이야 그럼 제가 벗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 괜찮아 우리 채널에서도 버금이들과 시청자분들이 좋은 몸을 또 보는 건 괜찮아요 잠깐 토킹 좀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일단 아침이라서 워밍업이 좀 필요해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하이닝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출발 같이 가 아니 저는 노 땡큐 버티기로 해서 입금치로 엉덩이 쫙쫙쫙 찬서 갔다 왔다 몸을 많이 풀어야 돼요 그쵸 다치면 안 되죠 자 오늘 무게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컨디션 안 좋아요 컨디션 좋은 적이 없었지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20파운드 한 쌍 가지고 올게요 아 내가 갖고 오라고? 네 그럼 제가 갖고 오나요? 무거워요 어제 사실 창대 피디님이 혹시 우리 대표님 죽일 수 있냐고 오늘은 진짜 그냥 크로스핏 느낌으로 체험을 해볼 거 같아요 딱 10분 안 됐다 10분도 안 걸려 네 프라니라고 해갖고 이제 크로스핏에서 굉장히 목에서 피맛 나기도 유명한 운동이 있어요 쓰러스터라는 동작하고 풀업을 하는 건데 21 21 15 15 9 랩스? 어 랩스가 그렇게 돼서 3라운드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풀업을 할 건데 너가 풀업을 못 하기 때문에 어 나한테 적당하다는 거지? 아주 적당해요 오케이 목에서 피맛이 나게 하려면 강도를 높여야지 근데 너가 수행이 계속 돼야 돼 내 목에서 피맛이 나게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빨리 하고 끝내고 싶다 오케이 그래서 쓰러스터라는 동작은 이렇게 덤벨을 어깨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발러빈을 똑같이 스쿼트 센스 서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고 머리 위로 덤벨을 올려주면 숄더 플레스를 10kg씩 들으라는 거예요? 마시지 않고 이걸 여자들이 들어? 어? 그럼 진짜? 내 체중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음... 뭐야 아 뒷목 그럼 풀업은? 저번에 어떻게 끼고 하는 거야? 풀업은 이렇게 걸어놓고 할 거야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내가 있다가 어차피 도와줄 거지만 이렇게 밟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팔 너비는 뭐 넓게? 어 넓게 잡은 상태에서 속만 올라가면 아따 등 좋다 굉장히 간단하죠? 좋은데? 연습을 한번 일단 일단 해보자 네 좀 무서운데 아 아 아 무거워 21kg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어 어 아 아 야 이걸로 21kg 어떻게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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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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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좀 더 강하게 해줘 아싸 약간 탁 성공 해볼게요 자 10초 너무 빨리 들은 거 같아 어 맞아요 아이씨 3 2 1 출발 하나 오 아 쉽네 3 안 쉬어 4 4 5 5 엉덩이 뒤로 더 빼고 8 9 10 11 12 엉덩이 뒤로 더 빼야 돼 그렇지 13 14 그렇게 15 15 5 5 잘한다 그렇지 계속 호흡하고 다리 힘으로 쭉 밀어 어깨 힘으로 쭉 하나 더 쭉 오케이 팔 다 펴야 돼요 팔 다 펴고 호흡하고 자 44초밖에 안 지났어 숨이 안 쉬어져 45초밖에 안 지났다 44초 아 다리 펴고 다리 펴고 그렇지 오케이 호흡 하나 3개 엉지 엉지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중간에 잠깐 쉬어도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잘한다 열하나 열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아 잠깐 내려와야 돼 잠깐 내려와야 돼 오 열여섯 열일곱 미쳤다 열 여덟 세 개만 더 세 개하고 잠깐 쉴 수 있어 오케이 자 두 개 더 마지막 하나 더 도와줘 오케이 빨리 다 주고 오케이 자 1분 44초밖에 안 지났네 1분 44초 넌 나 1시간 깔아놓고 어? 자 준비하시고 야 내가 복싱 배워 왔거든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뭘 또 준비를 해 준비해 빨리 가야지 빨리 하고 빨리 끝내면 끝나는 거라니까? 나 심박수 170 가자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몇 개야? 자 가야 돼 열 다섯 개 뭐야 열 다섯 개 21 15 9 10 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자 앉을 때 똑바로 앉고 팔 끝까지 다 펴주세요 그렇지 잘한다 욕하면 안 돼 여기 넷 채널 아니야 여기 넷 채널 오케이 오케이 하나 그렇지 오 무릎 앞으로 밀지 말고 그렇지 셋 넷 오 다섯 그렇지 그렇게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다리 힘으로 쭉 아홉 자 다섯 개 그렇지 다리로 밀어 밀어 점프한다는 느낌으로 점프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하나 더 팔 다 펴 오케이 내려놓고 자 이제 열다섯 개 아 짜증나 자 이제 15 9 9 남았다 15 9 9 3분밖에 안 이랬어요 여러분 3분밖에 운동을 안 했어요 자 3분 아 진짜 야 나 아직 애기 없어 안 돼 아니 왜요 죽겠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저기요? 화이팅 지금 눈으로 욕하면 안 돼 지금 눈으로 욕하면 안 돼 자 가자 가자 하나 좀 다리 펴고 오케이 렛츠고 열다섯 개 하나 둘 셋 잘하네 넷 아 힘 빠졌어 다섯 가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다섯 개 어떻게 해 다섯 개 남았어 다섯 개 다섯 개 하나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아홉 다섯 아홉 자 이제 마지막 아홉 개 남았다 아홉 개 4분밖에 안 이랬어요 여러분 4분 자 마지막 아홉 개 아홉 개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내 채널이면 괜찮네 너 채널이야 자 가야 돼 지금 아홉 개 아홉 개만 하면 된다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자 잡고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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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안 돼 계속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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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아홉 개 다치지 않게 다리 좀 넓게 벌리고 다리 좀만 넓게 하나 그렇지 오케이 둘 어우 잘하네 셋 넷 계속 호흡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자 내려놓고 마지막 아홉 개 가자 자 이제 5분 가야돼 가야돼 자 이거 하고 시작 하고 시작 하고 시작 하고 시작 아홉 개 자 그렇지 그렇지 아니 저 하반기엔 없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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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하나 아홉 개 마지막 네 개 세 개 아홉 다 왔다 자 두 개 마지막 하나 아니야 아홉 개인가? 아홉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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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신가요? 야 나 못 일어나 진짜 저만한 느낌이 다르지? 재밌냐? 다시 이렇게 주래 진짜? 팔이 너덜거리는데? 5분 30초 정도 운동했어요 내가 내년 만 5절까지 내가 체력을 키워서 내 생에 최고의 스쿼트 개수를 해야 되겠어 네, 잘했어 방금은 일단 아는 거 같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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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지 마세요. 아니 이거 보지 마세요.